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백신지원분을 밝혔는데 모두 55만 회분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세계에 8천만 회분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너무나 적은 미미한 양입니다. 당초에 기대를 모았던 천만 단위 이상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모아졌었는데 너무나 100만도 안되는 55만 회분 이것도 한국군을 향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군이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한국군을 향해서 55만 회분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사실상 백신을 구하러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에는 백신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성과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55만 회분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두갑을 떨었고 미국에서 푸대집을 당했나 라는 많은 비판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이다. 또 양국의 협력은 전세계의 백신 공급을 늘려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백신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세계의 백신 공급을 빠르게 더 많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 정말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지금 55만 회분. 너무나 턱없고 그야말로 이게 조족지열이다. 아주 미미한 숫자다 하는 겁니다. 바이든 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회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와 2021년에 걸쳐서 2022년에 걸쳐서 10억 명 접종 분량의 생산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백신을 생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8천만 회분량의 백신 중에 당장 한국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분량은 너무나 적은 55만 회분이다. 이것도 저는 한국군이 미국군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겠다. 그래서 백신을 지원하는 대상까지도 바이든이 딱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서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높은 분야로까지 확장한 특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높은 분야로까지 확장한 특별한 조치다. 그래서 백신이 55만 회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정말 앞뒤 문맥도 모르고 그리고 정상회사 하늘을 갔으면 제대로 협상도 해야 될 텐데 그냥 미국은 대충 얼렁뚱땅 한국의 문재인은 대충 해보내버려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백신 생산 허브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당장의 백신 공급 물량이 적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현장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완전히 지금 걱정인 것입니다. 이 55만 회를 구하려고 미국까지 갔나 이런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제한된 분량의 백신을 제공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군 정체에 공급한다는 아주 교묘한 미묘한 명문을 내세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문. 그러나 한국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백신을 공급하겠다라고 못을 박지 않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장차 미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준비가 1년, 2년, 3년이 걸리면 3년 넘게 걸리도 그때 발표할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백신은 지금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맞느냐 따라서 빨리 집단 면역을 갖추어서 그래서 백신, 코로나로부터 이겨내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고 경제활동도 해서 그래서 코로나에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경제성장도 대폭 올라가는 그야말로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인데 미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들어와 봐야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 왜 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 방문 성과가 초라하다. 하는 지적입니다. 당초 미국을 방문할 때부터 김정숙은 미국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거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영부인이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았던 미국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는데 그것도 백신, 아니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미국 백악관에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백신, 접종을 다 받았고 코로나 염려가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는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김정숙 하나 끼워놓지 못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한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의전도 아주 공식 실무라는 아주 3단계입니다. 미국 원래 의전 절차는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3단계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 그리고 공식 방문 그 밑에 공식 실무 방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가 실무 방문인데 공식 실무라는 데는 보니까 의전실장, 이름도 모르는 의전실장이 나타나가지고 문재인을 연결했다. 미국 사람 한두 사람 더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와 있는데 물론 의장대도 없습니다. 아주 초라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었다. 하는 것을 한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숙소도 영민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관에서 한 2분 거리에 도보 2분 거리에 인민관이 있는데 거기가 아닌 한 6분 걸리는 부근의 호텔을 잡았습니다. 영민관에는 공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일본의 서가 총리가 갈 때는 영민관에서 무겁고 영민관에도 일장기가 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갈 때는 공사를 한다고 비켜라 해서 그래서 호텔로 간 겁니다. 그 전해부터 공사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왜 서가는 서가가 머물때는 공사가 멈추고 서가가 거기서 머물렀지만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갈 때는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푸대접을 받았나 초라한다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현지에 미국 현지에 문재인이 온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의 뉴스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뉴스를 듣고 그러니까 언론들도 일체의 문재인의 방문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CNN을 다 뒤져봤지만 CNN의 프론트 페이지 앞에 나와있는 페이지 보면 문재인이 사진이나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들도 한국을 라디오에 연결해서 아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자부심이 강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온다 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미국의 푸대접이 문재인의 친북 친중 행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최대 적국과 무역전쟁 반도체 전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아닌가 바로 중국입니다.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하고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교육 대상국이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사람의 멘탈이 뭔가를 대부분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다가 사드 배치 미국에서 고가의 장비를 배치해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서 사드 배치하고 있는 그 현장의 기지에 미군들이 묻고 있는데 거기에 먹을 음식 부식 이런 것까지 갖다 놓으려고 하면 육로로 못 가는 겁니다. 반대를 해서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이 시위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중으로 이송하고 있고 거기도 미군 숙소들 한국군 숙소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물론 온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언어섭터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어섭터블 아주 분노하고 갔습니다. 최근에는 대북전단밤지법까지 북한 김여정이 지시했다고 하니까 법으로 통과시켜서 앞으로 북한 지역의 인권 김정은에 대한 정보 남한 국제사회에 대한 소식 등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가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한국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생각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주최로 상하 야원 오연들이 모여서 한국 청문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문회를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언론의 자유 한국의 인권 탄압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참석한 사람들이 정언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북 친중 행보를 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동안 90이 넘은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싸워서 많은 공을 씌웠던 예비역 대령에 대한 메달을 정정할 때도 문재인이 올때려 기다려서 문재인이 눈앞에서 보는 데서 직접 메달을 걸어주고 취하였던 것입니다. 중공군과 맞서 싸워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문재인 제대로 봐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을 정말 우습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도 정치권에서는 미국을 이류국가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나서는 등 곳곳에서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볼 때는 우리가 알던 예전에 한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국은 진정한 우방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친중 친북 행보가 강하고 되었다. 그래서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지만 한없이 박대당하고 푸대접 당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한미 정상 외교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을 문재인이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